잠깐만 내 뒤에 누가 쫓아오는데? 도끼오!!! 도끼오 도끼오!!! 자자자자 피미애 저 쫓아오고 있어요 토끼죠 오케이 토끼오 토끼오 오케이 야 여러분들 오토바이 근데 지금 죽으면 끝나요 절대 죽으면 안돼 자 피미애가 지금 제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도록 할게요 핑맨 오지마!!! 죽인다!!! 그 오토바이를 나에게 맞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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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씨 자 피미애 저 못 쫓아와요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를 얻었어야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주어진거 외에는 여러분들 다른걸 얻을수가 없구요 스나이퍼 그리고 둔기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쯤에서 멈추고 핑맨이 핑맨이가 나오고 있네 자 개리가 핑맨이 쫓고 있고 야 쟤 왜이렇게 빨리 오냐 쭉 가서 쭉 가자 일단 일단 쭉 가 쭉 가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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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 쟤는 근데 만득이 정호야 말로 하자 정호야 오케 말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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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마 멈춰마 아 일단 멈췄어 멈춰마 멈췄어 멈췄어 말로하자 원하는게 뭐야 오케이 이쪽 맞다 원하는거 니 목숨 원하는거 니 목숨 원하는거 니 목숨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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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오케이 나이스 자 운전지능이 딴 뒤라면 죽을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박찬욱아 반칙 간다 자 가자 가자 자전거 총으로 쏘고 튄다 야 자전거 총으로 쏘도 되잖아 상관없는거 아닌가 마누기 마누거 왜그러시죠 아야 노래꺼 악어님 저 두부로 다녀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껐다 얘 이 근처에 있는데 저기다 야 랄랄랄랄랄 랄랄라 이 근처에 있는데 저기다 사람 살려요 마누거 마누기 어딨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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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타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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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향한 피부가 죽어어 일별허허허허허 흐 으흐흠 으으xx of 끼오오오오오오옿 허하핫 ııąd 59 으아아아하핫 으흐흐아핫 이 쓰레기는 아주 잡았다아아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아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마드가! 하하! 죽여버릴거야 진짜! 죽였다! 아아 진짜! 얘 보소 오토바이 타고 가는거 보소? 와하 야 오토바이 내 뒤에 탈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 오토바이 못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경찰 쫓아오니까 도주하죠 빨리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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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 자아 일단 게리가 지금 핑맨 잡을 수 있지 모르겠네 지금 핑맨 나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텐데 그쵸? 자아 도망가자 어 버스다 아 전화박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착순 2명입니다 빨간 버스를 찾아서 탑승하세요 이건가? 게리 게리가 절로 가고 있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선착순 2명이래요 아 이거 오토바이 갔다가 뺏기는거 아니야? 스낵 먹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요 이정도면 먹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아 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 괜히 먹으러 갔다가 죽는거 아니야? 이쪽 이쪽에서 꺾고 아아아아 아 이 엄마 저거 이럴때 죽을순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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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 오케이 다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자자자 저쪽에 있네요 바로 아이 오토바이에 라디오 틀었어 50m 방정에서는 싸움이 금지됩니다 오케이 저쪽 안된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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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중전화박스 쪽에서는 싸움이 불가능하대요 자 탔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뺏기는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오케이 이번에는 순서를 역방향으로 바꾸는 것까지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총 쏘는데요? 어 기분 탓인거 같아요 오케이 내가 타려고해서 잠시만요 어 한번 탔네 자 핀민이도 통화 걸려 네네 역방향으로 하는거랑 또 뭐 있어요? 아까처럼 헤비 스나이퍼 바주카 기관단총 그리고 여기 어딨지 바주카 기관단총 저 기 저 머스킷까지 머스킷이 뭐에요? 샷건인데 이게 한방 데미지가 있어요 가까이서 죽여야 한방이에요? 네네네 음 총알 몇 발이죠? 아니요 그거 차타면서 그 차타면서 들 수 있나요? 머스킷? 아니요 차타면서는 기관단총 밖에 없어요 기관단총이요 오케이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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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화박스는 두 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 두 개 된다고요? 네네네 어 그럼 기관단총이랑 바주카 주세요 네 어 예 기관단총이 몇 번이지? 기관단총이 잠깐만요 기관단총 기관단총 아 이거 마이크로 SMG 이건가요? 네네네 마이크로 SMG 아 RPG 아 이거 들고 다녀야 되네 오케이 7번 오케이 7번 아니 피맨이 역방향 쓰시죠 역방향 역방향 참 재미있게 해볼까 역방향 쓰셔서 역방향 쓰셔서 역방향 쓰.. 역방향 쓰.. 역방향 쓰시죠 역방향 지금 미쳤어요 제가? 아니 저는 뭐 역방향은 금방 만들 수 있어서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세요 네 아 근데 이거 총알 저거 많은데 원래 이래요? 어 네 원래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 바주카만 일단 그 두 발이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빠빠 야 개리 죽여야지 개리 빨리 처리하죠 그냥 여러분들 개리를 빨리 제거하자 여기서 희망은 개리를 빨리 제거하는 거야 제발 개리야 제발 여기 왜 왔니? 다 썼어 애들 벌써 제발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빰빰빰빠 제발 그를 그를 내 손으로 없앨 수 있을 기회를 줘요 너 너 너 충분히 많은 시간 준거 같은데 내가 널 지금 안 죽이잖아? 내가 죽는다니까? 아닙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뭘 아니야 너 살렸다 나 죽어 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너 대체 살려주십시오 애들 자전거라도 훔쳐다니 너 자전거 있어? 없습니다 근데 뭘 죽인다는 거야 너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도 안 찾고 찾으러 갔는데 지금 다 먹었잖습니까 얘 위에 있네 너 위에서 뭐하냐 너 혹시 떨어졌냐 거기서? 너 혹시 떨어졌냐 거기서? 지메 가까워지마 가까워지마 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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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거리 아거리 제발 좀 들으세요 어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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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시가 멀기 따아악 아 진짜 자그라면 아니거든요 어디서 태어나지 아 저기서 태어나네 빨리오라고 빨리오라고 박찬호 자 피민해주기로 가 아 피민이래 아 진짜 아하 재기랄 아니 그 순서는 그대로고 저 피민인거 같은데 피민님께서 오토바이를 세특하셨습니다 자 빨리 비명지러 비명지러 잠깐만 괴리야 베리야 너 나 죽이는거야 멍청아 아닌가? 그럼 내가 이 오토바이 가져갈istant거야 잠깐만 soll구요 역방향이요 역방향이면 아 순서 그대로예요 빚이하고 여기에 가자 빚이하고 여기 가자 오토바이 빚이하고 배달가 빨리 오토바이 내리라고! 빨리 오토바이 내리라고! 오토바이 내리라고! 충격, 충격이 제외하고 안돼! 2분 뒤에 보자 수고수고 아이고, 아주 깔끔하네 친구 아주 좋아 자, 좋습니다 오케이 야, 핑맨이나 나나 똑같이 오토바이 들었네, 좋았어 자 게리는 뭐 여러분들 깔끔하게 간단하게 죽일 수 있어요 게리는 원래 이러면 좀 못해서 아, 근데 이거 핑맨이가 핑맨이가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솔직히 이거 진짜 핑맨이가 GTA5를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마크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GTA5는 얘가 훨씬 더 잘해 좀 조심하게 플레이할게요 노래 끄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이네 오케이 2분 뒤에 보자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을까 산에서 싸울까? 이쪽에서 싸울까? 이쪽에서 싸울까? 오케 이쪽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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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둘이나 놓고 여, 이런데 숨어있자 오케 여기 숨어있죠 바주카프로 쏠까? 바주카프로 쏠까? 여기 바주카프로 한번 빵 쏴서 멋있게 죽일까? 스나이프로 하면 좀 그러니까 팬성 아이씨 아이씨 비명 어디냐아 비명 어디냐아 ид 자 급하면 자살할까? 자 전화 걸지마 쟤 날아오는 것 같은데? 날아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앞이야 뭐여? 하아 흐핰흐핰흐흐흫 흡흐흫흐흐흐흰흐흐흐흐흐흐흥 넌... 넌 뒤졌다! 넌 뒤...흐흐흐흫흫 아 쟨 다 알았어 아아아아 내가 내가 그렇게 시기에 죽을 뻔하다 힘들다 오토바이 여깄다 오토바이 어딨냐 더 저벌까 아 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제하고 어 아 잠깐만 나 다뤄진다 아 이거 뭐야 아 거짓 같은데 있어 비제하고 눈 감지 마라 눈 감으면 죽는다 거짓이야 당신 눈 감는 순간 나에게 죽게 될거야 심장이 몽글몽글하구만 내 옆에다 아 내 오토바이 어디갔어 비제하고 내 보인 내 죽음 소리가 들리나 비제하고 무섭나 어때 우유시간 어디는거지 아 잠깐만 떨어진다아아아아악 아 ourselves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Democrats 한 발 싸봤어 그냥 한 발 남아가지고 이제 별로 쓸모 없을u 같애서 아 근데 끝내도 되냐 재미없게 으어어어어!! 최종 우승자.. Mach Shop 아핳 하핳하하하 핳핳핳핳핳 이제야고 원승입니다! 와아 겁나 아픈데 야 핑맨 졸라 웃겼던게 갑자기 불러떨어지고 있어 야 여기 지대 진짜 잘 이용했다 여기 떨어진다고? 막 미끄러워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점은 어땠냐면요 아버님 분위기가 되게 진지한 분위기였다 아버님이 진짜 긴장하면서 숨이 이러고 갑자기 위에서 오토바이랑 핑맨이 굴러떨어져 굴러떨어져 와 저 야 나 졸라 긴장하고 있었는데 너 굴러떨어지길래 야 오토바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 발을 헛디뎠어 와아 아 저기가 약간 마일 구간이네 오토바이가 똑같은 위치에 굴러떨어지네 겁나 웃기네 야 오토바이에 여깄네 아나 와 재밌었다 야 졸라 재밌다 이거 색달랐다 느낌이 와아 야 근데 이거 부스터도 있냐 새로 생겨? 오토바이 이거? 저 스퀴 5 오토바이 와아 쩐다 아아 저 김남수리라는 분이 스킵 다 깨셔가지고 어깨 야 바주카포도 생기고 엄청 많이 생겼다 야 이거 바주카포도 그냥 뭐 줌이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방향.. 쏘는 방향으로 나가네 야 오토바이 받길 진짜 잘했다 오토바이 안 받았으면 와아 오토바이 받을걸 나도 아버님 이거 그 무기상장 가면 폭죽 팔아요 지금 폭죽도 팔어? 쩐다 폭죽 이뻐요 폭죽 맞추면 사람 파요 흐하하하 아니 사람 맞추지 말라고요 흐하하하 폭죽이 폭죽의 위험성을 지치해서 표현한거죠 폭죽 엄청 이쁘다구요 여러분들 컨트롤을 눌러서 안 안되네요 좋죠? 뿅뿅 자 여러분들 오늘 GTA5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스나이폴 꼬리잡기 하지만 여러분들 GTA5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는 몇개 더 있다는 사실 자 다음번에도 또 재미나게 GTA5 뭐 보여드릴텐데 뭐 오늘 간단하게 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오늘 하나 더 할까요? 아 이거 그러면 컨텐츠 간단한 것만 즐겨보도록 하죠